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mdd 방어법 채권법 실투자 결과 업데이트를 드리는 첫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전략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 전략들은 TQQQ mdd 의거에서 매수매도 결정을 내리는 장투 전략인데 mdd 방어법은 제가 영상을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채권법은 여기 방법론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투자를 시작한 10월 8일 이전에 TQQQ mdd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 기간을 제가 투자 0주차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보시면 투자 0주차 실제로 TQQQ는 mdd 마이너스 22%까지 찍었던 상태고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때는 마이너스 18% mdd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투자를 시작할 때 mdd 방어법은 현금 비율을 맞춘 다음에 마이너스 22%까지 mdd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mdd 자권법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TQQQ와 tmf를 7대 3으로 매수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실투자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나오는 갑이나 수치들이 왜 나오고 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mdd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은 TQQQ가 정고점 대비 하락을 시작한 후에 다시 회복한 그 사이클을 말합니다. 자 1번 타자 mdd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투자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투자를 시작할 이 시점에서 계좌 전체 금액이었던 97,9.63불을 TQQQ 대 7대 3, tmf 7대 3으로 매수를 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음 리밸런싱이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30%에 도달하지 못하고 TQQQ가 그대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계좌는 이 3주차까지 더 이상의 투자 행위가 없었습니다. 자 mdd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오렌지 색선이 TQQQ mdd고 빨간 색선은 이 계좌의 실제 mdd입니다. 보시면은 10월 8일 이전에는 이 계좌가 몸의 TLP를 운영하다가 이제 태권법 테스트로 좀 돌려서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현금 비중이 비슷하고 투자 컨셉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mdd 채권법을 요 총기간 사이클 총기간 운영했더라도 큰 그림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 mdd 방어 굉장히 잘 되죠. 그리고 TQQQ가 아직도 여기서 헤매는 동안에 이미 이 계좌는 이때 정고점을 회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사이클 이 사이클 넘버원 결과를 좀 볼게요. 더 자세히 TQQQ mdd가 마이너스 22%까지 갔던 사이클이고요. Underwater period 즉 정고점 회복까지의 기간이 7.3주 걸렸던 사이클입니다. 자 그때 mdd 채권법은 시작을 96,573불에서 시작했는데 최종 금액은 114,384불이었고요. 그래서 수익금은 17,811불 수익률은 18.44% 계좌는 마이너스 12%까지 mdd를 경험했었습니다. 자 이 편은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에 나눠서 그때까지의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을 좀 트래킹하고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3주차 끝난 때 최종 누적 수익금은 18,301불로 수익률이 18.95%네요. 아까 사이클 1번이 끝났을 때보다 수익금이 좀 늘어났죠. 보시면은 TQQQ가 mdd 회복을 한 게 3주차 끝나기 전인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TQQQ가 더 상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수익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총 투자 기간 동안 누가 누가 잘하나 그래프예요. 만약 제가 이 계좌를 채권법 대신에 QLD 100%를 들었거나 TQQQ 100%를 들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트래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나 솔직히 누가 이기는지는 TQQQ가 100%가 훨씬 유리하겠죠. 누가 봐도 수익률 측면에서 얘가 우월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평가금 변화 추이가 어땠는지 좀 한눈에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 초록색 선은 투자 원금이고요. 거치식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거의 없죠. 파란색 선이 MDD 채권법이고 나머지 두 개 오렌지색 선은 QLD 빨간색은 TQQQ입니다. 보시면 시작 지점이 MDD가 시작했던 즉 하락장이 시작되던 9월 7일이기 때문에 이 두 전략에게 굉장히 안 좋은 스타트 지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전략에게 훨씬 좋은 대세 상승장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타자 MDD 방어법 거치식 중앙집준형 현금 30%로 운영했을 당시 그렇게 운영했던 계좌입니다. 이것도 계좌 시작할 때 계좌 총액이었던 10,507불을 제가 7대 3으로 일단 TQQQ 매수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할 때 제가 종전 MDD를 기준으로 매수 가이드를 보신 다음에 그때까지의 매수를 전부 누적해서 한 번에 매수하고 시작하시는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22% MDD까지 매수 비율까지 추가 매수를 해준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2% 더 이상 가는 MDD를 찍지 않고 그대로 청고점 회복을 해버려서 이 계좌도 추가 매수는 없었고요. 청고점 회복을 했던 10월 27일에 이 표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다시 해주고 다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갑에는 0원이 들어가 있어요. MDD도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MDD 방어 이 계좌도 잘 되었던 걸 볼 수 있으시죠? 이 계좌는 투자 시작했던 10월 8일 이전에는요 MDD 방어법을 개발 중이던 계좌인데 이것도 역시 현금 비중이 2, 30% 돼요. 그래서 MDD 방어법을 실제로 총기강 운영했더라도 역시나 큰 그림을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계좌는 시작 금액이 1만 507불이었고 종료 금액은 1만 1,287불 총 수익은 489불 있었고요. 수익률은 4.66% MDD는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이 사이클 1번 동안요. 그리고 3주차가 끝난 이 시점 총 누적 수익은 779.45불이고요. 누적 수익은 7.42불입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그래프 이 계좌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QLD, TQQ100%와 비교를 쭉 해드릴 건데 아까 채권법만큼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MDD 방어법 거치식이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DD 방어법을 적립식으로 그 다음 초반 집중용 매수가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 20%로 운영하는 계좌 결과 보여드릴게요. 투자 시작할 때 이 계좌는 계좌 전체 금액 26,154불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초반 매수를 해주고 시작을 했고요. 10월 26일에 적립금 제가 2,000불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적립금 2,000불 투입할 때 저는 지갑으로 1,000불을 뺐고요. 나머지 1,000불만 실제 투자금에 투입을 했어요. 보시면 1,000불 투자금에 투입을 할 때 어떻게 됐냐 1,000불을 7대3으로 나누면 TQQ700불에 현금 300불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금을 넣을 때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22%까지 매수가이드에 따르면 초반집중 매수가이드는 이걸 다 합산을 하면 78%입니다. 즉 현금의 78%를 이 MDD 마이너스 22%를 찍었을 때 이미 매수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적립금을 투입할 당시에 최저 MDD가 이거였으므로 저도 풀의 78%인 234불을 추가 매수를 해주었어요. 따라서 이 1,000불 투자금 중에서 실제로 TQQQ를 총 934불을 매수하고 적립금을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로 정권점 회복을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었고요. 회복 당시에 리밸런싱을 이렇게 해주고 지갑에 천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지금 지갑 대비 계좌 총액은 지금 3.07%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뉴얼 V1.1 업데이트해서 이게 20% 찰 때까지만 지갑은 채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MDD 그래프도 비교해 보시면 MDD 방어 잘 되었죠. 유계자는 투자 시작 전에는 VR로 운영 중이던 라오원님의 전략인 VR로 운영 중이던 계좌였습니다. MDD 방어법으로 정기간 투자했어도 아마 큰 그림은 역시나 차이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 이 계좌의 사이클 1번 결과입니다. 시작금액은 26,154불 추가금 2,000불 있었고요. 종료금액은 32,579불로 총수익은 추가금 제외한 거죠. 4,239불로 수익률 15.06% 그리고 이 계좌 MDD는 마이너스 14%까지 갔었네요. 자 3주차가 끝난 이 시점에서 최종 누적 수익은 이 계좌 4,425불로 누적 수익률 15.72%입니다. 자 이 계좌도 마찬가지로 누가 누가 잘하나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자 정립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 QLD 100% TQQ100%로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때도 정립금 똑같은 양을 넣어주었습니다. 즉 제가 이때 2,000불을 투자원금에 추가해줬잖아요. 2,000불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00불은 실제로 제가 지갑에 넣었죠. 근데 이 QLD TQQ100%는 인천불 모두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계좌총액을 트래킹하는 거예요. 보장해서 두 전략 모두 이때 금액이 확 늘어난 걸 보이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략도 지금 MDD 방어법에 지금 앞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MDD 투자법 누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요 부분이 MDD 전략이고 요 부분은 QLD TQQ100% 거치식으로 했을 때 TQQQQLD 정립식으로 했을 때 정립은 MDD 방어법 정립할 때랑 똑같이 했을 때 예요. 누적 성인율 누가 제일 좋냐 지금은 MDD 채권법이 제일 좋네요. MDD는 MDD 방어법 거치식이 의외로 지금 제일 MDD가 양호하고요. 컬말레이셔 이거 지난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해당 계좌의 MDD로 나눠준 거예요.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컬말레이셔 MDD 채권법이 제일 높아요. 연 환산 수익률 XIRR 이 계좌들 이 계좌들 각 전략으로 투자를 했을 때 지금 3주차 지난 결과가 요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총 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트래킹을 하는 중입니다. 채권법 연 수익률이 238% 이렇게 유지되진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초반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요 결과들을 지금 QLD TQQ100% 요 결과들이랑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MDD랑도 비교를 해주시고 요거를 종합해가지고 이 컬말레이셔도 비교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교 주식 100% 때의 비교를 계속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의 댓글로 좀 비교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놔 봤어요. 자 그럼 투자 0주차 그 다음에 3주차까지 소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식 100% 와 비교했을 때 보니까 MDD가 어느정도 되면 즉 우리 투자전략에서 MDD 매수가 일어나는 마이너스 5% 이상의 MDD가 오는 사이클이 온다면 정고점 회복 당시에 무조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관건은 대세 상승 상장이 왔을 때 TKQQ 100% QLED 100% 를 MDD 전략 얼마나 잘 쫓아가느냐 인데 그래서 MDD 투자법 MDD 사이클이 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 해서 이때 격차를 좀 벌려놔야 합니다. 아까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MDD 투자법 나중에 정말 5년 10년 20년 갔을 때 나중에 TKQQ QLED QLED 몰빵 을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수익률 에서 이기자고 이런 전략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100% 우리끼리 비교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전략들이 나중에 수익률 측면에서 이것들을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법이 너무 할 게 없어서 되게 편해요. 너무 편하긴 한데 방어법도 이번에 V1.1 업데이트로 모든 투자 행동이 거의 모든 시나리오 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펴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투자 4, 5주 차를 하고 다음 영상 올릴 텐데 새로운 업데이트 V1.1 에 따라 방어법은 할 거고 채권법은 그대로 하던 대로 할 거고요. 방어법의 경우 마이너스 5% MDD 가 오면 새로운 사이클 이 시작 되겠죠. 사이클 넘버 2 가 시작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4.99% 상승 4.99%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다. 그때는 관망하는 수밖에 없죠. 전략 상 만약에 5% 이상 상승시 업데이트에 따라서 이 투기 켜기를 매도하고 저는 거치식 적립식 모두 지갑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요 업데이트 영상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실투자 결과 현황 첫 번째 현상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뵐 텐데 보시니까 확실히 투자 전략을 정하고 시스템에 자신을 맡기는 게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MDD 투자 전략을 쓰시든 아니면 다른 유명한 전략들을 쓰시든 간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와도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전략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롱런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